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 우리 클래시로얄 모바일게임도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자 그 첫번째 예 지금 시작하고 이제 아레나가 이제 3이 갈 수 있어요 아레나 3 도전 무과금이구요 시작한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저희 부캔데요 네 본캐릭은 따로 있구요 제가 원래 게임을 했었는데 업로드는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쭉쭉쭉 클래시로얄 컨텐츠도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음 자 일단은 덱은 어 기사 해골 무덤 어 폭탄병 아처 빠볼 미니 베가 짱고블린 베비드래곤 요렇게 준비를 해봤구요 어 어 이거 뭐 처음 보여드리는거라서 약간 어색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게임이 워낙 갓게임이에요 어 진짜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로드할거라서 여러분들 뭐 음 구독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새로하시 새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꺼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모 수비부터 하네요 자 일단은 참고블린에서 일단 배드 몸빵 음 일단 왼쪽 두들겨요 여기 집 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저도 집을 지어요 해골 무덤 집을 지어주고 음 예이 이거 뭐죠 뽀록실로와 이거 뽀록 아닙니까 이거 어어? 자 우지구요 철판 부터 이거 굉장히 우지입니다 자 이거 맞아줍니다 에 마저주고 오케 왔네 자 요거 요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잡으면 됩니다 미니페카로 해서 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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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잡아주면 되구요 자 바로 베이비드래곤 수환 어어? 어? 예? 걔도 나오네 사기 아닙니까 이거 나 없는데 카드가 없는데 나는 어? 요거 한대만 툭 한번 더 툭 오케 잘가고 예? 기사 몸채려고 오져버렸네 아니 이분 뭐 집만 지어요? 실화 뭐야 집짓김에 타오지구요 어? 어? 내자마자 바로 아줌마 어 네 아줌마 발키리 네 오 이거 뭐죠? 어? 상대 굉장히 무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베이비드래그 하면서 저거 부수면서 체럭까지 깎죠 스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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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또 나오네 자이언트로 그냥 무조건 그냥 타오만 잡으려고 해요 쟤는 이제 타오만 보는 애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프린스 몸빵은 이렇게 기사가 해주고 요렇게 몸빵은 얘가 해주고 요렇게 하면서 오케 요렇게 자 해골 또드로 빠주구요 대가리 오케 같이 죽으면 되거든요 으깨잌잠 잠깐만요 얘가 요기는 선을 했죠 예에에이 이런씨 실홥니까 이거 아 봄캐 내 여러분들 저 전설아네라예요 예헤?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세나 실결 페이커 아닙니까 무탑 페이커 예에 요것도 뭐 비슷해요 나름 뭐 비슷한 맥락의 게임이에요 진짜로 또 집 짓네 와 집을 무슨 아니 전쟁통에 집을 짓네 응 대가리 자 요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해줍니다. 오케이 괜찮죠? 나이 자 원래 기존에 제 유튜브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반갑겠네요 예 앞으로는 요것도 업로드 할거니까 뭐 재미난거 컨텐츠나 뭐 클래시프로에 안에서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고런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에에에에에 고블린통이요? 나 이거 없는데요 실험이가 바로 또 집 짓네 자 같이 집 짓어줍니다 자 베이비드래곤만 믿어요 어? 자 얘 발키리 좀 빨리 냈습니다 지금 오케이 망했죠 자 해굴무덤 살려주면서 기사 몸빵해주고 자 집 짓는거 저거 다 때려 부수러 가요 집은 부숴야 제맛 어어? 자 상대도 베이비드래곤 있네 오케이 오 또 집 짓네 이분은 집이 맞네요 이분은 자 집으로 몸빵합니다 예에에 자 요거 대가리 자 한방에 마무리하구요 요런거 안통합니다 예에에에에 고블린통 오 자 그래서 해굴무덤하고 오케 띠용 한번 더 띠용 좋아요 자 피는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가요 클래시 로얄을 왜 나온지 지금 1년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상대 기지 부수는 게임이에요 예에에에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또 같은 또 모바일 게임이니까 자 쟤는 어떻게 잡냐 기사로 몸빵을 하고 바로 아치 창고블린을 바로 소환을 합니다 오케이 네 이스 자 그리고 해굴무덤 집 지어주구요 자 요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로 가거든요 오케이 자 살렸죠 자 바로 베이비드래곤 베이비드래곤이 참 좋아요 이게 몸빵도 되고 어 이게 뭐 방어도 되구요 공격도 되구요 다 됩니다 급해야죠 상대 지금 예에에에 저기다 던지네 급하죠 망했죠 자 60초 남았는데 상대 똥줄 타죠 자 좋아요 자 또 집 지어줘 집을 계속 지어거냐 나도 집있다 보여줘야죠 오 자 근데 이게 해골이 한마리씩 나오면서 이게 몸빵 연결이 잘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이게 진짜 어어? 이게 반식 아닙니까 어 불을 불덩이를 떨어뜨려 버리네 자 부탄병을 소환하면서 한방에 좋아요 거의 뭐 툭나무나 뭐 화살 불리는것처럼 화살 수환하는것처럼 화살 수환하는것처럼 자 정신없습니다 자 몰아붙이세요 무빙 한번에 모았다가 한번에 발사하는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어 네에 그래요 모았다가 한번에 발사 유닛을 모은단 얘기지 음 음 자 상대 급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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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플리통 우지게 떨어지구요 자 요렇게 해서 또 이기는 각 오케이 자 2연승 가져옵니다 클래시 로얄 안에는 컨텐츠가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이번에 뭐 퀘스트도 나오구요 그리고 뭐 2대2 2대2는 나온지 좀 됐는데 2대2도 있고 그리고 뭐 터치다운 모드라고 해서 다른 모드도 있거든요 고 모드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30점 오르면서 막판이고 어 어떠세요 여러분들 클래시 로얄 아 진짜 재밌는데 음 자 세븐나이츠 컨텐츠도 여러분들 올리면서 어 영상을 업로드 할거기 때문에 또 뭐 이상한 또 뭐 세나 접니마미 예? 이런 소리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어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막고 있어요 자 선방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 상대 못막죠 자 쟤는 어떻게 막냐 쟤같은 경우 여기다 기사를 딱 소환해줘요 일로 오거든요 뚝뚝뚝 때리는겁니다 어 얼굴 무덤도 소환해주시고 자 얘를 때리면은 우리 애기 때여주구요 띠용 자 이렇게 막았네요 약간 좀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여기다 막아줍니다 어어? 이거 반칙 아닙니까 어떻게 막아요 이걸 자 아초로 때리면서 베이비드래곤으로 일단은 이게 공주 공격도 되거든요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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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대는 뭐 하죠? 자 바로 공격까지 갑니다 수비와 공격이 같이 되는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굉장히 급하게 막습니다 기사 이렇게 또잉 나와주면 예 좀 늦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요 상대도 있네요 배드가 자 밑에서 톡톡톡 해서 쏩니다 톡톡톡톡톡 나이트 어어 어쩔 수가 없네 요거 소환하면서 몸빵합니다 오케 자 이렇게 몸빵하고 저 배드 우리도 가요 한오버있는 데요 요거 막힐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지금 이 코스트를 무시하고 온거기 때문에 예에에에에에에 개에에 위기 시루아 잠깐만요 어어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? 너 일로 안오냐아 오우..자 일단은 막긴 막았는데요. 피해가 좀 컸습니다. 굉장히 컸죠? 자, 이거 밑에서 창고블링 툭툭 치면서 정보를 좀 소환해주구요 자 이번에 밀어야 됩니다. 요번에 밀어야 돼요. 어어 배도 오지게 도드려 맞고 있네 자 근데 체력이 20밖에 안 남아서 무조건 미는각이긴 해요 맞죠? 우와 저 쿡타운으로 꿀바네 자 때려줍니다 그 세파 á 어어어 잘못SA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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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nce 오 오 오 오 잠깐만요 오 오 오 오 오 잠시만요 이거 잘못 war 잘못될수 오려 안 돼 와 이게 아직 키설정이 아직 조금 예. 어색해서 아 아아... 쓰읍... 어어... 졌네... 으흠... 이런이런... 자 역시 뭐 승급이죠? 어 승급이 역시 어렵습니다. 어... 쉽게 되는게 아니죠? 어어... 자아... 또 집 짓고 들어오네... 자 좋아요 일단은... 한대 때리고 죽습니다. 좋아요. 때리고 죽어야죠? 와... 이거 뭐 거의 뭐... 어... 아까 예능이었는데... 와... 이거 의도한거 아닌데...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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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복탄병 할래 했는데 잘못했네 또? 아니 자꾸 파볼이나가지... 버그... 이거 신고해야돼 이거... 뭐야 이거... 자 오른쪽 타워 난리났구요... 상대 왼쪽 타워도 난리났네요 근데... 좋아요... 자기 왜 이래. 자 자이언트 두드리잡습니다. 어어 이거 참호불리 많이 쌓였어요. 일단 자이언트 잡아야됩니다... 자 배드한테 우리도 조금 마더 피해를 입을것같은데.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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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죽- 쉴 수 없어 안 봐준다 여기서 이렇게 한방이거든요 이게 한방인데 한방 두방 세방 한번 더 4방 대가리 배드 살았어요 자 그리고 아트 수환해주고 토이 토이 자 잡아줍니다 자 이제 수비만 하면 되는데 우리 피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무서우니까 집을 짓습니다 어 초반 집짓기가 생각보다 빡세네 우리도 창고블링 집짓는 것처럼 수환해요 자 기사 앞쪽에 몸빵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몸빵 내거든요 왜에에에 Collins Warum 무슨 복귀가있어 벌써 아니이 근데 우린 없는데 상대 수환하면 이거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논리죠 어허허허 그렇네 자아 소용없습니다 띠용 네 이거 이제 수사 안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뭐 우리집을 노리고 있지만 왼쪽타운 노리고 있지만 안 돼요 자아 상대기지에다가 무덤 때리박습니다 우리집에 왜왔니? 집찍으러 왔죠? 자 여기서 이제 세레모니 파볼 호야아 요렇게 마무리 자 괜찮죠?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막판입니다 막판하고 아레나 3으로 올라갈게요 상대 아레나 3이네 상대 800 넘어요 이길 수 있을지 아 그리고 필요하면은 제가 뭐 캐릭터를 더 만들어서 아이디를 더 만들어서 뭐 과금 아이디도 컨텐츠 필요하면은 과금을 해서 음 이런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녀 나왔구요 자 똑같이 가요 상대 지금 거의 똑같다고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나와있는 영웅들이 오오오오오 오케이 자 폭탄 명 잡았구요 오오오 자 어쩔수없네 미니패카 나옵니다 몸빵 미니패카 몸빵해주고 아 저렇게 때려주고요 상대 또 집 짓네 자 우리도 집 바로 지어줘요 이거 집을 누가 또 많이 짓냐 싸움이네 이런 싸움 굉장히 꿀잼이에요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어어? 이거 반칙 아닙니까 자 이러면 우리집이 몸빵하구요 자 뒤에서 창고불링 툭툭툭 때립니다 좋아요 와 이거 상대가 오지게 쌓이네 근데 베드로 한방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베드가 짱입니다 시작하면은 영웅카드 한마리 주거든요 거기서 베드 나와서 최근에 또 퀘스트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마리 얻어가지고 지금 2렙인데 자 잡아주고요 좋아요 자 수비가 좋아야되요 여러분들 공격보다 수비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타워 왼쪽 오른쪽에 놔두면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 좀 빡세네 어어? 또 시작이네 왠지 이번판 느낌이 비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몰라 앞쪽에 우리도 집지어 자 배드 계속 소환 자 2판 4판입니다 지금 2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버블 날려주시고 버블 좋았지요? 오케이 계속 레인지 유닛 멀리서 때리는 애 계속 계속 소환합니다 계속해서 집지어 주시고 자 타워 피 500밖에 안남았어요 몸빵용 배드가 한마리가 꼭 필요합니다 예 요런 상황에서는 배드가 굉장히 좋네요 어어 뭐야 이거 이 몸빵이 좀 약해요 레벨이 낮아가지고 자 그래도 좋진 않습니다 마녀 또 소환하는데 어 배들을 좀 앞에 소환했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응 잘가 저런식으로 예 어 뭐야 상황했죠 망했죠 오 잠깐만요 아니 파벌이 무슨 데미지가 왜이래요 에이 수비는 집짓는게 짱입니다 이게 또 낼거 없을때 초반에 내도 굉장히 좋고 아니 응 이제 진짜 가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무빙의 클래시 로얄 네 아레나 무가금으로 아레나 삼각이 어 이렇게 성공을 했구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클래시 로얄도 어 틈틈이 올릴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네 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